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여생아 입니다 여생아 꽃님들 우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핑크샤워도 김기아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두대 대명석꽃도 입구되었구요 기존 또 아이들 또 새로 입구한 아이들도 몇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할인한 아이들도 중간중간 있답니다 오늘 곧 주문하시면 화요일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수찾기는 또한 가능하시답니다 2023년 12월 30일 토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010 6284 855 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 이랍니다 도서지역은 7,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오늘 곧 주문하시면 화요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추가 박수찾기는 가능하시답니다 31천량 이랍니다 정말 예 아주 저렴하니 지금 2만원 정도 하는데요 몇개 입구 안되었습니다 꽃들 아주 많이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요 좀 무늬가 좀 독특한 것 같기도 합니다 무늬입니다 31천량 15,000원 이랍니다 31천량 이랍니다 이 아이들 15,000원 이랍니다 예 한 2만원 정도 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소천량은 꽃이 거의 없습니다 소천량 이 아이들은 소천량 7,000원 이랍니다 소천량은 7,000원 입니다 돌단풍입니다 돌단풍 마당 정원에서 올동되기도 하는 아이들 인데요 돌단풍 제가 갈리부실로 얘들 박스에 담아놓고 그대로 두었더니 곰팡이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척들 다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단풍 23,000원 인데요 1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히아시스 히아시스입니다 이렇게 핑크 보라 히아시스 5,000원씩 이랍니다 그리고 유럽사계장미 유럽사계장미 이 아이도 보면 들어오면 25,000원 정도 할아이입니다 만원 이랍니다 이렇게 목대기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서양동백 서양동백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22,000원 입니다 대명석곡 2대씩 있는 아이입니다 대명석곡 2대 이렇게 2대씩 있는 아이들 대명석곡 2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데요 하나도 이가 빠지거나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대명석곡 2대랍니다 대명석곡 2대씩 올라오는 아이들 35,000원 이랍니다 대명석 2대 3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덴트로비움 29,000원 이랍니다 덴트로비움 봐보세요 정말로 꽃대들 첨첨첨첨첨이 많이 올라옵니다 모든 아이들이 꽃대들 이렇게 첨첨첨첨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피는 아이들을 합니다 향기도 있습니다 밤에 더 진하게 향기가 나온답니다 덴트로비움입니다 덴트로비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첨첨첨첨꽃이 봐보세요 완전 다 첨첨이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도 이렇게 천천히 꽃이 이렇게 다 나오고 있답니다 이 아이들 2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샤프란 이랍니다 샤프란 샤프란 이렇게 생기는 보라색 꽃이 피고 향기 있는 샤프란 이랍니다 얘들 샤프란 12,000원 정도 하는데 오늘 할인해서 8,000원 이랍니다 올똥됩니다 얘들 꽃 보라색 꽃이고 향기 있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오돈두 네대 최상 얘들은 오돈두 네대입니다 오돈두 네대 최상 얘들 네대씩 꽃대가 있는데요 꽃이 얘들은 아주 오래간답니다 이렇게 네대씩 있는 아이들 꽃대가 정말로 오래간답니다 오돈두 네대 최상 29,000원입니다 그리고 철쭉입니다 철쭉 이렇게 되어있는 철쭉들 4,000원 이랍니다 철쭉은 아우 예쁘죠 4,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30일 개발 이랍니다 30일 개발 만원 이랍니다 30일 개발 만원 이랍니다 솔채입니다 솔채 이렇게 피어있는 솔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올똥됩니다 이제 두 개 있습니다 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선녀 철쭉 선녀 철쭉입니다 예 오늘 할인해서 13,000원 이랍니다 선녀 철쭉 13,000원 입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크리스마스 노즈 입니다 이렇게 하이트코 그런데 꽃이 얘들 졌습니다 그런데 꽃대들 아마 나올거랍니다 크리스마스 노즈 얘도 꼭 야생 크리스마스 노즈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꽃대가 꺾어져서 할인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노즈 22,000원 이랍니다 꼭 야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오늘 할인 들어갑니다 깡깡나무 깡깡나무 이 아이들 4개절 상록수로 있는 아이들 깡깡나무 16,000원 이랍니다 깡깡나무 올똥되는 아이들 합니다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입니다 천국의 계단 6,000원 이랍니다 천국의 계단입니다 그리고 이에는 당임금 6,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멀티칼라 지금 이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멀티칼라 6,000원 입니다 백설공주입니다 백설공주 이렇게 되어 있는 백설공주 백설공주 13,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노란 킹 카틀레아 2대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란 킹 카틀레아 입니다 노란 킹 카틀레아 28,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옐로우돌 이랍니다 옐로우돌 밥 정말로 많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옐로우돌 16,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레드돌 빠삐오는 나간 것 같습니다 레드돌 얘들도 얘들 세척 이렇게 계속 올라옵니다 얘들도 16,000원 이랍니다 장미 노랑 크림 이렇게 있습니다 핑크 6,000원 이랍니다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얘들 꽃집이 이렇게 꽃집에서 이렇게 꽃이 나온답니다 한 달 정도 있으면 꽃집 나와요 16,000원 했던 아이 14,000원 이랍니다 희메 희메입니다 향기 있고 꽃 아주 오래 간답니다 희메 23,000원 이랍니다 오 그리고 블루사파이어 얘는 약 5개월 정도 가는 블루사파이어입니다 12,000원 이랍니다 닐카 오전만 3대씩 있는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3대씩 있는 아이들 꽃 아직 안 피웠습니다 세대 18,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한금 세대입니다 한금 세대 23,000원 이랍니다 한금 세대 이렇게 생겼는데요 한금 세대 나비가 날아 앉을 것 같은 한금 세대 23,000원 이랍니다 핑크 샤워 김기아난 이랍니다 핑크 샤워 김기아난 꽃을 보시기 전에 여기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 가격 저렴하니 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들 다 그렇습니다 핑크 샤워 김기아난 그러나 핑크 31 핑크 샤워 김기아난 18,000원 이랍니다 이렇게들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들 이렇게 꽃이 피고요 이런 핑크 샤워 김기아난 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최상 이랍니다 최상 김기아난 인데요 얘는 23,000원 이랍니다 최상 김기아난 그런데 꽃대는 거의 흡사 비슷합니다 그런데 얘는 아주 건강한 아이들 얘들도 물론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아마 꽃이 이렇게 피어서 좀 약간의 갈리부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일 핑크 샤워 김기아난 그래서 30일 핑크 샤워 김기아난 꽃대는 핑크 흡사 비슷합니다 꽃대는 비슷하고 얘가 더 되래 꽃은 더 크고 이런 것 같은데요 얘 같은 경우에 오늘 30일 핑크 샤워 김기아난은 어? 18,000원 이랍니다 얘는 23,000원 입니다 그런데 얘는 오늘 판매하지 않습니다 보여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늘 생겼습니다 앞쪽이 이렇게 생겼는데 꽃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4대 지고베타 29,000원 이랍니다 제가 무거워서 못 들 정도로 정말로 크는 4대 지고베타입니다 4대 지고베타 안전 이렇게 정말로 꽃대 무거워서 꽃님들도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안전 무겁습니다 4대 지고베타 4만 아니 2만 9천원 이랍니다 그리고 얘들 이렇게 피는 용담인데요 봄에 꼭 보실 분들은 3월부터 11월까지 피는데 용담 이 아이 4,000원 입니다 용담 잘라서 키우실 분이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아이보리 아이보리 특상 한타지앗 난 이랍니다 아이보리 특상 한타지앗 난 2만 4,000원 이랍니다 아이보리 특상 아이들 보면 안전 분도 안전 큽니다 다른 아이들 보여 아이보리 특상 이랍니다 예 2만 4,000원 입니다 그리고 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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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이트 한타지앗 난 얘는 아주 작고 귀여운 아이 이 아이는 아주 꽃 덜 피었습니다 12,000원인데 10,000원 이고요 얘는 얘는 15,000원 입니다 큰아이는 15,000원 입니다 시클라멘 이랍니다 시클라멘 이렇게 있는 아이들 시클라멘 5,000원 입니다 그리고 얘는 카랑코예 입니다 카랑코예 이렇게 대분 이랍니다 16,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기꼬입니다 기꼬 세개 자고도 앙팡지입니다 기꼬 세대 이 아이들 3대씩 올라오는 아이들 기꼬 세대 18,000원 이랍니다 어 그리고 하이트 보라쌀입니다 하이트하고 보라하고 섞어져 있는 쌀이들 하이트 보라쌀이 거리 29,000원 이랍니다 항조 항조 이렇게 있는데요 항조 만원 이랍니다 12,000원 미니 김기안안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네만안 이렇게 있는데요 7,000원 이랍니다 디네만안 분 좋습니다 7,000원 입니다 그리고 항제마사 예 이렇게 지금 눈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울동되는 아이들이랍니다 4,000원 이랍니다 중허주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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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0원 입니다 중허주메화 대장미거리입니다 이 아이들 꽃 이렇게 피는데요 어 꽃 보시고 마당종원에 심으셔도 됩니다 안전대분 이랍니다 대장미거리 1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춘봉 춘봉 이 아이들 6,000원 이랍니다 저하고는 다육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소 개나리자스민 4,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중분개나리자스민 할인했습니다 8,000원 이랍니다 죽도속곡입니다 정말로 좋은 죽도속곡 이 아이들 38,000원 입니다 야생학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산 야생하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학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